오늘도 우리 히어로 소식입니다. 가수 권행이라고 외치던 임영웅 정말 큰일을 해냈네요. 팬대장 되신 경우 암 발견에 치료됐다는 정은영 기자님의 아주 대단한 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수 임영웅 덕분에 암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한 팬대사인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임영웅 공식 이두부 채널에서 임영웅 스페이스 I am Hero 투어 2023 서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게재된 영상에는 임영웅이 I am Hero 2023 서울 콘서트에서 막간 토크쇼 임영웅의 스페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잠겼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번에는 영웅씨가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서 건강검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날 임영웅씨는 이분의 건강검진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조기 진단을 덕분에 건강검진 속에서 조기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덕분에 조기 진단하고 치료했어라는 제목의 사연으로 소개됐는데요. 사연자는 대장대식용은 먹는 약물이 너무 역겹고 우리가 우리 그거 먹고 막 물도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아주 막 그거 생각만 해도 막 인상이 써지고 역겹고 힘들잖아요. 매번 대장대식용은 피하라고 안하는데 영웅씨가 하라고 해서 꿀몬처럼 느껴져서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어서 덕분에 조기 단계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